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월 26일 날 국내 언론들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그런 입장문, 일종의 대국민 사과문입니다. 이것을 발표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선관위 간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홀로 대국민 사과문을 준비해서 발표했다. 그렇게 아주 후한 평가를 줍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관위 고위 간부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1월 25일 날 자신의 비서관에게 성명서 초안 작성을 지시하고 바로 이튿날 발표했다. 이렇게 더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은 발표 전날인 1월 25일 날 저녁 무렵에서야 비로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국민 성명, 이른바 대국민 사과문을 곧 발표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전문은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염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서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직원을 막론하고 구성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오로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게 되면 당신들이 그렇게 해왔냐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그냥 아예 뭘 굴뚝처럼 그렇게 오릅니다. 전혀 그렇게 해왔지 않았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과 추명성을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렸던 것이죠. 그동안 다시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성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을 전제로 하는 인명권 행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위원을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 관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하여 존중돼야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 남지 않은 양대 선거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것입니다. 참여와 공정, 화합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1월 26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입니다. 사실 이런 성명서가 정치적 수사를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상당히 낯이 간절한 그야말로 참 뻔뻔한 그런 성명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면 성명서에서 이야기한 공정선거, 중립성, 객관성 뭐 이런 것은 전혀 지켜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건직입니다. 대법관 출신들이 선관위 업무를 속속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기존의 불공정한 선거를 보면 그저 선거의 중립성을 약속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최근 조혜주 상임위원회 연임 시도뿐만 아니고 4.15 총선 재건표에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의 확고한 전거물에 얼토당토하지 않는 해명을 하거나 아예 해명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선관위에 대해서 깊은 아주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시민들이면 뭐 그저 그렇다고 치더라도 생각을 좀 하고 사는 시민들은 선관위가 그야말로 과천출창소처럼 청와대의 과천출창소처럼 운영되어 왔다 이런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그런 사과문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노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다짐 그러니까 양대 선거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나 다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민제의님입니다. 노정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실린 이 말의 진정성을 얻으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실천에 옮기면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첫째 사전투표 폐지 둘째 QR코드 사용 금지 셋째 수개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실행하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관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신민 M님은 쓸모없는 공적기관이 됐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액션 같은데 지난 부정선거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에서는 공정선거 다짐에 대한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정선거 다짐, 대국민 성명,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구 대선에서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가능하면 이유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만 1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8%입니다.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90%입니다. 90%가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잘 모르겠다가 2%입니다. 조혜조 상임위원회의 연임 의사를 쳐야 하고 급히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그런 불신은 조금 더 누그러뜻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성명문을 발표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3만 1천여 명의 설문조사에 응해서 압도적인 다수인 90%가 이번 대선에서도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방식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월 20일 날 조혜주 상임위원회 연임에 반발했던 선관위 간부들의 성명서에도 이런 전망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퇴임 기회를 놓친다면 양대 대선과 지방선거의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선거불복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외부의 비난과 선거불복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조혜주 상임위원회 연임 철회와 무관하게 선관위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행한 주요 선거에서 보인 불법과 부정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본 대책이 없는 한 선거 불복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현안으로 계속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 22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우리 사회가 고민한다는 것은 사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권력용이 강하더라도 가장 민주주의의 건강이자 기초이자 주춧돌에 해당하는 그런 선거를 어떻게 훔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사회는 아마 끝없이 퇴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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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